가부자를 하고 앉아서 가부자나 반가부자나 집에 계시는 분들은 쇼파에 편안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완전히 감아도 좋고 아니면 반쯤 감아도 좋습니다 온몸에 최대한 힘을 한번 빼보고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근심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그냥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있습니다 머리에 힘을 빼고요 얼굴 근육이라든지 목에도 힘을 빼고 어깨에도 최대한 힘을 쫙 빼봅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스캔하듯이 바라보면서 온몸에 힘을 다 빼봅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고요함을 가만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 고요함을 방해하는 미세한 혹은 거친 방해하는 소리가 나더라도 그 소리를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제가 종을 몇 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울리기 전에 고요함을 알아차려보고 종이 울릴 때 그 소리를 알아차리고요 종소리가 울리다가 천천히 사라져 갈 때 그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 사라지고 난 뒤에 고요함을 차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종소리가 왔다 간 뒤에 고요함 속에 그저 가만히 있어봅니다 종이 울릴 때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이 순간에 내 안에서 생각이나 번뇌가 있습니까 이 좀 직접적인 자신의 경험으로 스스로 한번 관찰을 해 보십시오 종소리가 울리고 난 뒤에 고요함을 알아차릴 때 그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거기에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익하시면서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릴 뿐 그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우리 내면의 고요함이 깨어납니다 비로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되죠 바로 이때 우리는 에카르트 톨레이 말을 빌어본다면 수천년 동안 되풀이해온 인류의 습관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과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나요 고요함이 따로 있고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놈이 따로 둘로 나뉘어져 있는가요 이 고요함과 고요함을 아는 이것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지를 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고요할 때 고요한 줄 알고 아 지금 고요하구나 하고 알죠 소리가 들릴 때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죠 이 아는 마음과 고요함 이 아는 마음과 정소리 그것이 정말 둘로 나뉘는지 한번 보세요 고요함을 알아차리듯이 이번에는 이 소리 자체를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이 종소리가 날 때 이 소리와 이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둘인지 보십시오 이 소리와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둘인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소리와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둘인지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이 소리를 아는 이것은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바로 알아차림이고 그 알미 바로 소리이죠 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둘인지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이 소리와 이 소리를 알아차리는 이것이 친밀하게 하나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스스로 한번 느껴 보십시오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저 허용하면서 이 소리를 한번 느껴 보십시오 이 소리를 알아차려uca고 이 소리를 아는 마음을 construe ście 고요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소리가 날 때도 고요하든 시끄럽든 그것을 알아차릴 때 바로 그것을 아는 그때에 우리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우리는 깊은 차원에서 그 고요함과 또 그 소음과 연결됩니다 고요하다고 알아차리고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차려지는 모든 것과 우리는 친밀하게 하나가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요함이든 시끄러움이든 그것과 하나임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비이고요 이렇게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을 생각을 빼고 단순히 알아차릴 때 세상 만물과 나는 하나 하나이고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느낍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대상이든 나쁜 대상이든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릴 때 그것과 나는 하나이고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있을 때 세상 만물은 나와 하나로 연결되고 그 모든 것과 나는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의 벌레의 고요함이 깨어나도록 조금 더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소리 소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지 말고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어린 갓난아기가 된 것처럼 난생 처음 이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저 일어나는 이 소리를 경험해주기만 해보세요 이 소리 이 소음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저항을 떨쳐버리고 그저 어떤 소리라도 일어나도록 허용해줘 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 소리가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둘 때 그런 수용이 우리를 텅빈 고요함의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든 무엇이 경험되든 다가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깊이 수용할 때마다 나는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들리는 소리를 분별 판단 취사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하십시오 정소리가 들리고 천천히 사라진 뒤에 고요한 순간을 주목해보세요 정소리와 정소리 사이에 있는 고요한 순간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단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10. 5. Ninj1 ани 5. 5. 5. 6. 7. 7. 7. 7. 8. 7. 8. 소리와 소리 사이에 고요한 순간을 주시할 때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분별하던 마음은 잠시 쉬어지고요 그저 텅 빈 알아차림에 순수한 차원을 깨우게 됩니다 이 고요함은 그저 소음이 없는 것이기만 할까요? 아니죠 이 고요함은 곧 알아차림이고 알미고 이것이 바로 고요함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상과 모양 삼나 만상이 태어나는 근원적인 바탕이고 배경입니다 이 텅 빈 고요함 속에서 일제 우주 삼나 만상이 드러나고 사라집니다 이렇게요 이 텅 빈 고요함이라는 거울 위에 일체 모든 것들이 비추어집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이 고요한 바탕의 마음 위에 일체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겨왔던 몸과 마음 또한 여기에서 나왔죠 몸이나 마음이 진정한 나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 고요함을 알아차리고 이 소리를 알아차린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보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보는 자 알아차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 모습이고 우리의 타고난 성품 바로 불성입니다 이 불성이 손수 창조해낸 것들을 불성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가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텅 빈 고요한 알미 이 알미라는 바탕이 자신이 만든 소리를 스스로 듣고 있을 뿐이죠 이 고요함의 지혜는 무엇이고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이 고요함의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분별 없이 보고 들으십시오 생각의 필터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때 본래의 자신인 고요함의 지혜가 깨어납니다 이 고요함의 뿌리를 내리고 이 바탕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의 현실 생활을 이끌어 가게 하십시오 이 고요함의 지혜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 persones의 지혜가 크 achievements 여기 있다면 일본들